샘표가 간편식 브랜드 육성에 힘주며 종합식품 기업으로 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샘표는 오늘 중식 브랜드 차오차이를 론칭하고 요리소스와 렌즈업 등 신제품 19종을 출시했습니다. 빼어난 요리라는 뜻의 차오차이는 동파육과 마라 등 전 세계 인기 있는 중화 요리를 요리소스와 간편식으로 선보이는 브랜드로 5년 연구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중화 요리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나라의 중식당 수가 한식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출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샘표는 비장류 사업에 방점을 찍고 지난 2010년 연두를 시작으로 세미네 부엌, 폰타나, 티아시아 등 샘표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 다양한 브랜드를 출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샘표의 비장류 매출은 2018년 대비 73% 성장했습니다. 장류 매출이 22% 성장한 것보다 3배 이상 큰 수치입니다.